베스트보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스트보이 KBK입니다 오늘은 제가 ASMR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요 기대가 많이 되시죠? 많이 많이 되시나요?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Let's get it 지금 손이 너무 건조하네요 그렇다면 핸드크림을 발라야겠죠 컵 샴푸드 흰색 아해어어어어 다 복숭아 냄새가 나요 맡아보세요 좋은 냄새 그래도 핸드크림을 바르니까 방금 전 푸석푸석했던 소리가 안나네요 한번 더 발라볼게요 냄새 진짜 좋다 자 자 그러면 이제 핸드크림도 발랐겠다 언더커버 앨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 앨범인데요 제가 한번 그러면 언더커버의 가사를 이걸 ASMR로 읽어볼게요 언더커버 앨범 언더커버 앨범 언더커버 앨범 자 어딜 봐 여길 봐 너를 원해 널 구원해줄게 Hurry 죄송해요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ASMR이어서 숨소리도 나면 안되잖아요 숨소리도 나면 안되잖아요 근데 엄청 크게 나네 스텝백 스텝백 시 탁식 각팩 앤 팝핏 총에 맞은 가슴은 콩뛰네 브라타타 캔 스탑핏 말없이 다가가 널 멍하니 쳐다봐 바보처럼 버버버벅 니 앞에만 서메 덤 깨림 깨림 깨넘 다가갈게 슬금슬금 아무도 모르게 널 지켜 내가 필요할때 할 컴컴 러닝 훕훕 나를 막지 못해 Everybody move 어허 일쏠 멈출 생각 전혀 너어 소리 없이 데려앉은 안개 속에 널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다가가서 누굴 기다린 건지 있도록 지쳐보이는 눈동자 갈라지는 입술 사이 새어나오는 거친숨소리 진짜 거친숨소리다 지금 언더커버해 니 맘에 네 넌 흠칫흠칫 OK DON'T SAY NO ON MY MINE 너에게 탈출구는 없어 BECAUSE I WANT YOU TO BE MINE BE MINE 니 맘 가져볼래 ONLY YOU AND I 그냥 나를 따라와 베이비 자 이제 2절 시작하겠습니다 텐션 높아 뜨겁게 타올라 느낌 쏘아이 불꽃같이 팝팝팝팝 참지 못해도 쓸데없는 다른 놈들땜에 흔들리지마 내겐 노 컴퓨티션 팝팝팝팝 거부해의이야 해지금리 스테이런스 정신차려야해 기회만 한 번 톡 깜짝하면 시간은 흘러가 나에게 널 맡겨 소리없이 내려앉은 안개 속에 널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다가가서 누굴 기다린건지 이토록 지쳐보이는 눈동자 갈라지는 입술 사이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 언더커버에 네 맘에 예스 넌 흠지듬지독해 Don't say no Oh my my 너에게 탈 줄구는 없어 Because I want you to be mine Be mine 네 맘 가져볼래 Only you and I 그냥 나를 따라와 베이비 넌 날 완성해 Baby girl you make me feel special 나에게 집중해 Concentrate on me girl 너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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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충족못해 난리나 난리나 나는 원래 어딜 봐 여길 봐 너를 원해 널 구원해 줄게 hurry Hey Hey Let's break out 언더커버에 네 맘에 예스 넌 흠지듬지독해 Don't say no 너 On my mind 너에게 탈 줄구는 없어 Because I want you to be mine Be mine 네 맘 가져볼래 Only you and I 그냥 나를 따라와 베이비 끝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언더커버를 ASMR로 꽈니꽈니가 성공을 해냈네요 박수 어떻게 오늘 언더커버 콘텐츠 재밌게 들으셨나요? 아 지금쯤이면 잠드셨겠구나 그러면 잘 자요 사랑해요